기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는 자녀의 진학 문제, 또 취업 문제, 고심 문제, 또 결혼 문제 이런 걸로 전전하고 어떤 가정은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어떤 병이 생겨가지고 또 가정에 또 불안해서 또 가정을 걱정하는 그런 가정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또 직장에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또 어떤 가정은 또 가정의 부채로 또 어떤 가정은 여러 가지 또 주택 문제 또 이런 부부 갈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요즘은 그나마 전쟁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또 말이 아닌 물가가 상승하고 또 이런 데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이 또 그리고 문제 없는 분은 하도 없으라고 생각돼요 다 문제를 싸가지고 다 오셨는데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가 또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하늘에서 넘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만이 바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만이 열쇠요 또 기도가 이 땅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다 종교들 나름대로의 다 기도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할 거 없이 다 기도가 다 있는데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온 줄 압니다 다른 곳에 다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꼭 그걸 아시고 여기 오셨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른 왜 그러냐? 하나님만 기도의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은 천진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또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또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전제를 하는 조건은 바로 그가 살아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분 살아있는 분이 또 그리고 이 히브리석 11장 6자를 보면 믿음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만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신임을 믿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상주신임을 응답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집에서 이렇게 참여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이 어떻게 잠겨가면 잠겼는데 아무리 열라고 해도 열려지지는 않죠 그런데 누가 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구가 오면 그걸 구멍에 넣고 돌리면 그 문이 찰컥 열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철컥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열쇠 달인이 있어요 열쇠 달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를 우리 잊어버렸잖아요 그는 자동차 잃어버렸으니까 자동차를 열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오더니 열쇠가 없는 데다가 쇳고자에 있는 거 같고 구멍에다가 이렇게 여가 자기가 이렇게 다 대로 뭘 넣었다가 빼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냐 보면 우리가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는 어떻게 되는 우리 치아처럼 이렇게 높고 낮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키가 이렇게 그걸 자기는 그걸 가지고 높고 낮은 거 이걸 잘 쇠코재를 넣고 빼는데 자기는 그걸 다 읽어요 그래가지고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쇠 아주 아주 열쇠가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꾹꾹 집어가지고 다시 그걸 넣으니까 어떻게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다섯 대를 갖다 놔놓고 열쇠를 또 이렇게 다섯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를 다 만져봐라 다섯 개를 다 만져보고 그리고 눈을 가르세요 눈을 가르고 자동차 오토바이 키다가 그 꽃색고재를 넣고 빼요 자기대로 넣고 이렇게 빼더니 우리는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꽃챙에 넣어가지고 우리 치아가 질이 생겨 높고 낮은 거고 우리가 그걸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가라왔는데 열쇠를 이렇게 만져보고 그걸 찾아내려 갔다가 끼우니까 그래서 역시 열쇠의 달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야 나는 예수입니다 목사라 그러면서 맨날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달인이 돼야 되겠다 기도하면 그걸 어떻게 다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철컥철컥 이렇게 다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기도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물었으면 뭘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기도 제목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언제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참 이 사람은 바로 기도가 어떤 걸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어디까지 현재 우리가 최상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내가 최악으로 떨어진 이걸 아는 사람 내가 최악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최상의 자리로 옮겨주신다 자기는 아주 기도라에 대한 그 진리를 바로 그는 알은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그 기도를 해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꼭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하면 기도가 또 안 돼요 문제가 생길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숨 쉬는데 우리가 숨을 늘 쉬는 사람하고 숨을 잘 못 쉬는 사람은 뭐예요 자주 못 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뿐만은 못 살죠 마찬가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든지 우리는 큰 기도를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방법을 다 해결하는 일이 열리지 않더라도 기도하니까 어떻게 철컥 열리죠 빌리그람 목사는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또 기독교 철학자인 카일라인은 비상한 기도는 하늘에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잠자고 했는데 이 밤에 나온 거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이 하늘 나라에서는 사이렌을 울리는 소리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듣고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또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은 독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찬인데 그가 예술인들이 모이는 그런 큰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술가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또 생각했던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자기는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화두를 내놔놓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 하이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술에 대한 그 소재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그 화제가 터있는데 그때 나는 조그마한 집이 방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참 작곡을 할 때 또 아니면 내가 피곤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면 피곤이 다 싹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럴 때 거기에서 기도하고 나오면 그에서 악상이 잘 떠올라서 참 그립고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음악을 나는 이렇게 작곡합니다 그렇게 작곡한 이 하이든의 음악은 바로 영적인 면에서 아주 자극을 시키는 그런 명곡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간에 봉창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보호자에 향해서 기도에 손을 들 때도 있습니다 10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10편 34편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지점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10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내려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져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겠다 환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기도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나를 환란에서 건져두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해 우리가 기도해도 그가 들어주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반드시 그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 에르미아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그런 상태에 놓여서 할 일이 많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에르미아는 뭐요? 바벨론에 침략을 했을 때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과 싸우면 승리하질 못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 유대나라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유대를 건져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바로 그대로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국가의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궁중, 궁궐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갇혀 수감되어 있는데 이 에르미아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땅에서 언제 죽으려는지 언제 어떻게 되려는지 그런 모르는 그런 위기의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아주 초조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2절 말씀이 뭐라 그러십니까? 2절 말씀은 너의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3절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이 모든 문제의 모든 난간 너의 모든 안타까운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행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다 성취해 주겠다 약속입니다 오늘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이 모두가 어떻게 절대 하나님의 소위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하는 소유권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아과 싸우면서 한 말이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우주 모든 역사를 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해야 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나 우리의 난간에 이른 따위야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은 눈만 한 번 깜짝해도 그게 다 해결돼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능력을 많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기도하다가 인간의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러 나왔다고 기도하다가도 어때요? 그저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다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의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건강을 위해서도 그냥 제일 먼저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한 생기면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단 먼저 약국으로 쫓아가고 병으로 쫓아가고 이건 너무 큰 병이어서 이 문제는 내가 빚이 너무 많아서 이건 해결할 수 없고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어디 빚이 없나? 그렇게 기도 그래서 늘 제가 아마 기도원이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난 뒤에 기도도 부탁도 드리고 물질도 좀 섬겨주세요 그런 광고를 하는데 하면서 제 마음 속에서는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하는 제가 또 이런 그런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주셨으니 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 믿음 그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얼마나 소금장애가 있었어요 소금장애에 있었는데 소금장애 집에 낙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낙이 등에다 늘 싣고 댕겨요 댕기는 이 낙이는 생각이 늘 불평, 불만입니다 이 무거운 걸 자기한테 다 실린다고 그러면서 소금을 싣고 가다가 겨울을 건너가다가 그면 미끄러져 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아 그냥 소금이 다 녹아보고 그냥 빈 감아 아주 가볍게 아 신난 혼자 쾌제를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 갔어요 그러니 이 낙이는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일부러 소금을 싣고 가다가 겨울을 지나갈 때 일부러 미끄러운 척 하고 그냥 물속에 빠져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걸 알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소금 뭉치를 가지고 다 실었어요 실고 하니까 그 소음은 무겁지도 안 하고 안 가죠 그런데 이게 가다가 그냥 가면 좋은데 또 그냥 겨울을 가가지고 또 미끄러진 척 하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음이 그냥 물을 다 먹으니까 천근 만근이 되면 무거워서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도 일어나라고 주인이 그러니까 일어나가서 가는데 가면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니 깨에 니가 빠졌다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고 조그만 요것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딴 엉뚱한 걸 찾고 얻어낼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도 보면 참 믿음 없다고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야구부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길 것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 될까? 해봐도 되나 마나? 전해도 해도 안 되던데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그 장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은 물론이고 나의 모든 것까지도 그분께 달려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으냐고 그저 내 생각으로 바가지 만한 이 머리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 우주 하나님을 다 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죠 이런 간증이 있어요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그러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신부전증이라고 병명을 갖게 되었어요 신부전증이 뭐냐 하면 피를 몸 안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콩팥에서 걸러내야 되는 콩팥이 약해져 가지고 이 피를 제대로 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를 빼내 가지고 밖에 기계가 이렇게 걸러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장로님이 한 주간에 한 번 갈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세 번씩 갈게 됐습니다 세 번씩 이렇게 갈게 됐는데 세 번씩 갈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 세 번이나 갈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의학에만 의존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을 왔어요 기도원을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와서 기도원을 와서 보니까 진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낫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고 보니까 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겁이 들 큰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 내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제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이왕 죽을 것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당에는 가겠지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다 믿음 주셔서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 공포도 떨쳐버리고 병을 고쳐주게 해 없어서 내게 성령 받고 불받아서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 없어서 병 고쳐주시면 이제 내가 진짜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물질도 시간도 그리고 모든 거 다 바쳐서 참 좋은 장로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진짜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자기가 붕붕 떠댕이는 것 같아요 발을 땅에 딛는데도 뒤든 걷지도 않고 완전히 떠댕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생각에 하나님 날 고쳐주셨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했던 그 의사가 그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네요 이 장로님은 그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 나와요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저녁에 나와서 모두가 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기도 방법이 뭐죠 부르짖는 기도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3절 말씀이 뭐라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응답하여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아 있는 기도가 얼마나 많으세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바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한도뼈가 부르짖어 가면서도 그렇게 응답받았던 일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서 비가 오게 했던 그 엘리야 또 그리고 범죄한 값으로 아들이 병이 들자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들였던 그 다윗의 기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전에만 같이 기도하던 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발을 봉해서 이빨을 봉해서 그저 손 못 대고 만들었던 희식이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희식이야는 죽을 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 가서 집에 가서 유언도 하고 정리를 해라 왕의 자리를 정리해라 그때 희식이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의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성의하는데 잘한 것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벽을 향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그의 자기 지락이나 다른 수단으로 하지 않아도 그 왕의 궁궐에 있는 그 참 최고의 의사도 의술도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전적으로 절망적인 문제를 내놔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 15장에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왕성교회의 길자연 목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게 돼서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하다가 희식이야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바위에서 올라가서 일주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확신이 오질 않아 그래서 또 기도를 하고 열흘이 지나고 14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나섰다 이제는 그런 마음에 평안도 오고 기쁨이 와서 이제는 내려왔어요 집에 오니까 그 장례를 준비하던 했는데 아버지가 그 정도 그랬는데 아버지가 꼬끄하게 살아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희식이야 기도하기로 하나님 희식이야의 15년의 생명인데 우리 아버지 좀 15년의 생명 연장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길자연 목사님 아버지가 정확하게 15년 7개월 살다가 돌아가셨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도 보게 되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친구 집에 밤중에 왔을 때 친구가 집에 가서 썩 떡 세 당으려면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친구라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 강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또 그리고 불이한 재판관 앞에 나간 내 원수의 원안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또 보면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개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고 부르짖어서 딸이 네 믿음대로 될지 하다 네 믿음이 크다 했을 때 딸이 깨끗하게 나섰던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쫓아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서 그때 고춘 받았던 것 그리고 백이신 문도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참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제일 처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가 부르짖을 때 응답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표적으로 개셋만의 동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죠 얼마나 불붙듯이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땀이 그냥 흘렀는데 그 땀이 나중에는 어떻게 핏방울이 될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라 그리고 오늘 성경말 개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그런 기도를 하셨고 오늘 읽은 말씀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 다음에 뭐죠? 응답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마가복음 11장 14자리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다 여기 구한다 하는 이 말은 바로 헬라어로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문의하다, 조사하다, 갈망하다, 욕망하다, 청구하다 이런 뜻인데 이 성경에는 서른 번 구하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 말하는 것은 강구는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기는 대만 되고 말만 말고 간에 간절한 것 다시 말하면 간절한 것 어떤 분은 아주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아주 웅변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앞에서 말씀드리던 그 스누보닉의 여인 그 기도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을 가서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그때 이방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내 딸 불쌍히 여겨 달라고 흉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그런데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다 하니까 예수님이 겨우 하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절을 하고 매달리면 간절하게 부들어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못 고칩니다 고칠 리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자녀가 빵을 먹으면 떡을 먹는데 그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간절한 끝까지 매달려서 이런 마음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있는 딸이 깨끗하게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그리고 간절함이 없어 또 소리를 안 질러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중심은 우리가 그 불을 붙게 하는 기도가 진정의 불을 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이 있는 다시 말하면 불을 짓는 기도는 큰 소리로 절로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없이 눈물만 지속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해도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불붙음이 가득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인명구조대원이 인명구조대원에게 어떤 사람이 누군가 물었습니다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좋아서 웃는 소리 소리를 지는 소리 얕은 손을 젓는 그런데 그 소리하고 또 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손을 사람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 하고 그걸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하고 이 많은 소리 들리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죠 소리 흔드는 것도 흔드는 것도 다르고 소리 지르는 것도 거기에는 참 간절함이 있어서 그 소리가 들린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간절한 인소리 저 잠실교의 변환기 목사님의 간정 중에 이런 이야기 미국의 어떤 노래를 잘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노래를 하면 온 교회가 다 신공을 울리는 그런 분이었는데 외아들이 무당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가출하고 난 뒤에 그만 노래하는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언제 그 아들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게 5년이나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도시에 여행을 가다가 도시에 가는 어느 교회가 앞에 가니까 교회가 붕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붕회를 참여했어요 붕회를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부인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니까 노래하라 그래요 노래를 하라 그러는데 이 노래를 하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하는 자기 가사로 노래를 했어요 오 내 사랑하는 아들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게 돌아오라 지금 내게 돌아오라 이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자기도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청중들이 저 감동이 됐는데 그때 노래가 끝나자마자 저 뒤에 한 청년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어머니 여기 나 있어요 이 아들이 그렇게 그 아들이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 그래서 빈손 들고 그 아들이 나왔다는 그런 간격적인 이 간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불을 지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은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나게 하고 평강과 성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또 8절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에게 내게 범한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가 먼저 재산부터 받아야 된다 만약에 탕자가 부모님께 저지른 그 잘못부터 회개하지 않고 먹을 양식을 생각해서 구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10편 66편 18절 말씀에도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옆집에서 밥이 한 그릇 필요해가지고 밥 좀 또 짓는 시간이 하고 급해가지고 밥 한 그릇 좀 빌려주세요 밥 한 그릇 주세요 하고 와서 그릇을 냈는데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쓰레기통을 가져와세요 밥 주겠어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안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것 내가 필요한 것 그 급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죄가 있으면 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 용사예요 여러분 정신이 옳게 된 사람 같은 쓰레기통에 그릇이 묻어있는 걸 또 거기에 밥 담아 줄 사람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회개할 때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 죄악을 사라지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어떻게 하나님 팔이 짧아서 우리가 구원하지 못한 것 기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큰 죄악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왕이 된 후에 큰 죄악을 저지렸습니다 자기 부하인 부하들은 지금 전선에 나가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자기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가늠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요? 신하까지 그 교묘한 방법으로 바로 주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가늠죄요 살인죄를 저지른 결과가 됐는데 종일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은 얼마나 신음하고 그 뼈가 마르도록 세잔했다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일생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해결했는지 성경에 보면 베개가 완전히 이렇게 다 젖었다 옛날상에는 바로 거기에 베개가 젖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떴다 거기까지 기록이 돼있어 마침내 다윗은 고백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다 숨기지 않으라고 아뢰더니 주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28절 여러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바로 이 다윗은 해결이 다 되세요 역대상 29장 28절 역대상 29장 28절 자, 보십시다 뭐라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뭐 되세요? 먼저는 그가 나이 많도록 건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했다는 얘기 그리고 부하고 돈이 부하고 재물이 부하고 그리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돼요 건강 마음대로 돼요 돈, 재물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니까 다윗에게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는 했을 때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되면 리우칠 회자다가 바로 이 고칠 회자 회개 바로 리우치고 고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리우치기만 하지 않아 하고 제약된 모든 삶을 다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갔던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정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쁘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이 성읍에 세운 열방 앞에서 내가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오 그들이 나의 이 백성에 대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오 나의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이 평강으로 인한 두려움을 떨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위해서 너무 비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도시를 어떻게 했어요? 세계에서 어떤가는 으뚝 서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또 그리고 온 세계가 그 도시를 통해서 복과 그리고 평강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약속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 받고 그리고 구원의 복과 그리고 평강을 얻는 날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노벨 평화상을 얼마나 많은지 33명이 받았어요 30%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응답은커녕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사업이 더 엉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한 가지 문제만 견딜 수가 있겠는데 어떨 때는 거기에 두 가지 세 가지 겹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이 어떻게 해 또 그러면 책에만 있는 이야기가 내게 이런 일이 닥쳐오는가 이런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안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로 뚫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집을 짓는데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집을 짓다가 중단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누가 나는 우물 판다 나는 파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결이 있나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래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일곱 번 기도를 했다 일곱 번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다 여리고 성을 일곱 번 일곱 바퀴 돌고 돌 때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우리는 될 때까지 일곱이란 완전 숫자입니다 될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왜 그것이 우리의 안 되느냐 문제를 뚫고 나갔는데 열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면 그게 응답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바로 내 주장, 내 방식대로, 내 야망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아직 내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평화가 없고 응답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평화가 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도하면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 저는 로마서 28절에 모든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을 다 합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 끝을 봐야 돼 항상 저는 끝을 봐야 된다고 목회하면서도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합력해서 선을 지금은 어렵고 안 되지만 뜯고 나오고 참고 인내하면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하이복이 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경찰서장인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앙도 좋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인데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요 왜? 경찰서장인데 경찰병 과장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자천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자천이 뭐야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쯤 돼가지고 목사님에게 감사한 건 백만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뭐냐? 목사님 깜짝 놀랐어 그럼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경찰서장 하다가 경찰 병원 과장으로 갔는데 자천돼가지고 하나님은 날 안 계시는가 그래서 원망하고 떠났다가 그랬는데 뭐냐 그 당시 한창 오래전에 신창호이가 이렇게 막 그 지역을 지나가면 경찰서장이 그걸 잡지 못하면 전부 다 무화가 막 날아가서 그때 그런 완전 경찰이 무화가 떠난 신창호인 때문에 신출기몰이라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그리고 그걸 신창호를 잡지 못하면 경찰서장이 막 목이 날아가 자기 후임으로 왔던 그 서장이 그 지역의 신창호에 지나가면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천식이 아니라 목숨 붙여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천을 시켰구나 그렇게 다시 회개를 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 감사한 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지금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의 평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해 놓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적금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모든 것 응답받고 오늘 저녁에 끝장을 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가져온 기도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들은 말씀대로 끝까지 오늘 다 응답받고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 한참 하시다가 앞에 나오시면 안수받으실 분들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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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니까